초보자는 손목을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알아볼게요. 손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찰 초보자는 손목을 사용할 수 있나요? 초보 때는 선생님들께서 손목을 쓰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죠? 나는 저런 것 때문에 내 소리가 예쁘지 않은 것 같은데 선생님은 왜 알려주지 않지? 내가 좀 해볼까? 내가 하면 좀 될까? 이렇게 해서 해가면 선생님은 하지 마세요. 손목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찾아보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손목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를 쓰게 돼요. 사실 여러분들께 선생님들이 손목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가다가 이렇게 가면 될 걸 이렇게 될까 봐서 선생님들이 초보 때는 일단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어보세요 라고 가르치실 텐데요. 자 근데 원리는 알려드릴게요. 원리는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항상 중간 지점을 지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지고 와요. 중간 지점이 됐을 때 손목을 안쪽으로 눌러서 보이세요? 손목을 안쪽으로 손목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활을 그어야 되고요. 올라갈 때는 이 상태로 이렇게 긋다가 중간 지점을 기점으로 손목이 튀어나옵니다. 손목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가세요. 뭐 이렇게 꺾으려고 너무 하시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가고 또 중간 지점이 되면 손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손목이 들어갈 때 할 때가 정확히 내가 가던 길 막 여기 이제 누르라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미끌려 있어요. 여기가 있거든요. 정확히 내려가면서도 갔던 길 그대로 가서 여기서 끝에 지점에서 검지로 딱 버텨야 돼요. 누가 밀어도 쉽게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 버티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손목을 사용을 해도 소리의 사운드 변화는 없어야 돼요. 가다가 약해진다든지 가다가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없게끔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그때 초급 때 손목을 쓰지 말라고 하지만 손목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손목을 쓰지 말라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원리가 맞거든요. 그 얘기는 자연스럽게 습득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왜 안 되냐면 일단은 이 활 잡는 게 힘들죠. 여기로 꽉 잡는단 말이에요. 꽉 잡으니까 일단 손목이 굳어버려요.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손목은 유동자세인데 이걸 고정해버립니다. 고정하니 아무리 뭔가 유연하게 쓰려고 해도 될 수가 없고 선생님이 힘 좀 빼세요. 그냥 꽉 잡지 않아도 돼요. 해도 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할 때는 항상 그냥 줄에 얹고 검지 또는 약지를 사용해서 그냥 지그시 눌러줍니다. 할 때가 좀 이렇게 활털과 붙을 수 있을 정도로 활털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보통 긋다가 이렇게 눌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눌렀다가 금방 떼어버리시는 거는 아직 숙달이 안 돼서 그래요. 계속 누르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보세요. 손목을 사용을 해야 여기를 안 씁니다. 항상 중간 지점을 지날 때 보세요. 여기서 시작했죠? 중간 지점을 지내서 손목을 눌러서 여기가 이렇게 뒤로 안 빠져야 돼요. 그대로 그대로 팔꿈치 펴서 이렇게 됩니다. 팔꿈치 펴서 그대로 됐죠?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면 중간 지점을 지나면서 검지로 미니까 손목이 튀어나와야 돼요. 원리가 이겁니다. 내가 이미 팔뚝을 쓰기 시작했어.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렸어. 그러면 이걸 못 쓰실 거예요. 신호자키 1권이나 홈한 1권을 보면 하나 둘 하나 둘 뭐 이런 박자들 있잖아요. 느린 박자 한 박자, 두 박자, 네 박자 이런 연습곡들을 이 손목을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운드 크기, 사운드의 느낌의 변화가 없게끔 연습을 하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집기를 해야 돼. 그러면 이거 신경 못 써요. 수집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박자도 생각해야 되고 음정도 생각해야 되고 항상 연습은 느린 곡에서 따로 하시고 수집기 할 때는 그냥 다 읽고 곡을 표현해내고 내가 테크닉 쪽으로 완성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하시면 돼요.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손목 들어가고 쭉 그대로 밀다가 중간 지점을 지내면 손목 나오고 손목이 들어가죠? 중간 지점 자 여기서 사실은 할 때를 이렇게 바깥으로 좀 꺾어야 손목이 튀어나기 좋긴 해요. 내려갈 때는 할 때를 바짝 세우고 올라갈 때는 할 때를 이쪽으로 좀 바깥으로 꺾어서 밀어 올리면 손목을 밀어서 올리기가 좀 쉽습니다. 네 오늘 활 쓰기에 대한 활 각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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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